나비 선수 나비 선수와 새드세이스 선수의 경기고요 새드세이스 선수의 엔트리 굉장히 무난하고 강력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전에 조합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는데 다른 사람도 종합해서 자기 생각이 이게 최강의 조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21호의 시어시스트가 상당히 재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히트 경직이건 가드 경직이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패턴이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격 턴을 잡을 수 있다면 좋은데 문제는 상대가 나비 선수에요 나비 선수 대회는 자주 나오지 못하지만 주말에 바쁜 선수가 보니까 근데 대회 나왔다 하면 정말 인상적인 경기력들을 많이 보여주는 선수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농공으로 역전 연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지금까지 하지만 최근에는 오지터 선봉으로 굉장히 주력으로 플레이하다 보니까 전국 오지터협회 회장님이다, 명예회장님이다 이런 말까지 들을 정도로 오지터 플레이가 굉장히 완성도있게 완성되어 있는 선수인데 그러면 준비된 것 같으니까 바로 이번 경기 역시 기대가 되네요 나비 선수와 새드세이스 선수의 2라운드 첫 번째 경기 바로 시작하죠 자 일단은 정식 제전은 아니라고 하는데 아 저도 이제 태물이라서 안되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전부 A어시을 사용한 나비 선수 체육이 흘려낸 것 의미가 있습니다 оч이 없기 때문에 충고 나아낼 수 있는데 저 이것도 약간 나비 선수가 좀 대쨰머 플레이 하는데요 어시어쿠 연속 두 번 하는 건 위험공사가 있는데 와 근데 엄청 두 번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자 이거는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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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변도로 몰아붙이다 보니까 세르세이스 선수 좀 당황한 듯 보입니다 맞습니다 엄청 처음으로 몰아붙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드는 야 이거 역으로 맞았거든요 지금 중간중간 엎어들어가는 구간이 정말 될 수 있는 마음에 2타 건지 양양이 밑중 초대시를 잡아냅니다 노멀호공으로 구석까지 아니 이게 또 밑중으로 번져지대요 데미지가 아파요 아니 필드 밑중 시동 데미지가 왜이러죠? 만약에 나 보류 비슷하긴 했지만 이쪽도 밑중 시동 자 그래도 뛰다가 야기타 맞아버리면서 구석 자 자리 바꿔져가지고 데미지 약간 포기했어요 자 어시트 잘 쳐냈구요 이러면 나쁘지 않죠 다시 또 자리 바꿔주고 참팬까지 자 여기서 정대시 기타하는 세덥도 가능하거든요 그쵸 뭐 지를 수도 있는 나비 선수라 일단 역카드 잘 막아냅니다 교대까지 자 이거 미스었으면 잡아내겠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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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에서 같이 맞고 있던 캐릭터가 있었기 때문에 점팬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거 구석에서 정말 세거든요 데미지 점프 강시동이라서 특히 아픈 루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쵸 게이지 수급이 말이 안 돼요 2게이지가 넘게 차기 때문에 자 상대한테 이제 스파킹 가능한데 오 근데 파란 공부 이게 콤보가 안 되는 콤보였네요 자 스파킹 썼고 스파킹 있어가지고 여기서 재차 아하 정대시 아까 하고싶었는데 어시스트 노멀 50 살짝 늦었고요 점프 아하 반응 못했어 아하 미쭈은 이거 지금 나비 선수가 그냥 마음먹고 몰아붙이네요 이게 분명히 위험하긴 한데 세드세이스 선수가 상대적으로 굳어있다는 걸 지금 잘 노려줍니다 그렇죠 게다가 블루오지터가 이 플레이터 서로 멀어지면 10초 빨구는 밑줄을 뜨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나비 선수의 네임 자 아무래도 좀 더 자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고 대회 성적이 더 좋았던 나비 선수다 보니까 세드세이스 선수가 상대적으로 주눅들어 있는게 플레이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엄청 리스펙트하는 느낌이 보이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너무 리스펙트하면 오히려 와우 잘 리셋까지 자 어느 정도면 평소처럼 과감하게 할 수 있거든요 에프십 아 에프십이죠 예 저 가드 노멀호공을 가드하고 습관적으로 하단가드를 땡기면 저 점략의 중단이 강제로 열리는 패턴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거 어찌 다 써가지고 그대도 못해요 자 파멸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나비 그동안 대회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쌓여 있었는지 자 아직 세드세이스 선수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기단방 톡톡 던져주고 있어요 저런게 다 어퍼가 되거든요 사실 아 이거 점프 뛰다 걸린거거든요 아 이거 세드세이스 선수 어퍼 비비는 판단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대놓고 초대시하는 경우도 있어서 또 나요 설마 이번에는 후ática 아 mów 자 이제 tot 애초에 앉았고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어요 이건 온까지 안 따라와 주네요 야속합니다 아래약을 하는 바람에 앉아버려서 머리카락 맞췄거든요 오히려 들쾌가 기계인지 있었기 때문에 렉이 좀 많이 걸리네요 어시스트가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드세이스 선수는 무지막지하게 나비 선수를 리스펙트하고 있는데 나비 선수 세드세이스 선수를 리스펙트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기를 가겠다 그냥 내키는대로 다 하고 있거든요 다시 스파킹 잡혀줬고요 여기서 다운 뽑아내고 너무 길면 안좋아요 스파킹일 때 오히려 콤보가 너무 길면 안좋습니다 특히 난 보정이 안좋아서 이거는 마무리할수있어요 아 실수가 저게 좀 어렵죠 따라 붙었지만 턴은 다시 한번 나비 선수에게 리플렉트는 포지터가 있는데 블루우터가 느끼다가 리셋 이전에는 중단으로 들었지만 이번에는 하단으로 확인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나요? 원기옥이 이어지긴 하거든요 자 1 3 필살기긴 한데 여기서 이제 중앨보 허치고 중단을 친다거나 이런것들을 할 수 있는데 개암꽃 심리 베니씨가 맞거든요 이게 이게 베니씨를 좀 노린것 같은데요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서 상대의 역으로 먼저 깔리는 기술이라 그러니까요 저게 저렇게 되면 좀 심리적으로 주눅들게 되고 상대가 내 앞으로 다가왔을 때 놀라다보니까 보통 밑강 아니면 베니씨를 많이 지릅니다 이제 이미 중버전으로 했기 때문에 한번 넘어가서 공격판정이 무조건 나오는 판정이였어요 야.. 좋은 판단이었구요 이게 이제 파멸적인 자기 위주의 그런 게임을 했던 나비선수 다음라운드로 진출했구요